어, 이겼다. 도망가자. 어? 여포르메트락. 확인해. 도망가자. 망말로 질질 싸버려. 저쪽이네요. 그죠? 갑시다. 렛츠고. 기다려라 이 자식아. 여포가 간다. 질질 싸버렸죠? 온킬 따버렸고요. 여포가 왔다. 길을 비켜라. 정신줄 잡고 있어야겠죠? 여기죠? 근처에 있죠? 여포메트가 무엇인지.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다. 뒤져봐라. 어딨냐? 있네요 여기. 어? 아이씨! 권총이라고 쫄 것 같습니까? 아니? 그런거 아니거든? 아니? 아니? 미안한데 아니? 난 너한테 쫄생각 없거든? 미안한데? 어 미안해? 난 너한테 쫄생각 없어? 미안해? 난 너 뚝백이 날릴건데? 이제 말야야야야야야야야' 길이 쌌다 아이싫. 살 발란하구만 진짜. 패기 폐양색 패기 막말로 개질어버렸죠 와 와 AK를 뚫었네 결국 미쳤다 미쳤어 와 칠칠삼삼 추억 축하